제가 채워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리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살면서 처음으로 ASMR 콘텐츠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What's in my bag ASMR version Let's get started 일단 지금 제 가방은 바로 이 땀이 흘리고 캡슐라인에서 나온 팩팩인데요 아주 사랑하는 가방입니다 제가 이거를 너무 갖고 싶어서 매장에 3번 정도 3번 정도 팔렸나 안 팔렸나 보러 갔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샀다 결국에는 사셨다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 애착이 많은 가방이에요 하나도 바꾸지 않았어요 가방 안에 들어있거나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가방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안경 안경은 제가 시력이 생각보다 안 좋은데 쓰고 다녀야 되는데 안 쓰고 다녀서 안과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안경을 쓰면 이런 모습이랍니다 지금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지? 피곤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거 안경 어디서 구매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 그냥 동네 안경점을 가서 사가지고 이 브랜드나 이런 거 잘 몰라요 여기 안경알이랑 대랑 다 해서 20만원 정도 20만원 좀 넘게 나왔어요 안경은 꼭 갖고 다녀야 돼요 언제 어디서 NCT를 마주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걸 꼭 갖고 다녀요 다음은 다음은 이거 제 필름 카메라인데 그냥 갖고 다녀요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생긴 아이랍니다 모델 이름은 몰라요 원래 디지털 카메라를 갖고 다니는데 너무 무거워서 짐을 조금 덜 하고 싶으면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다녀요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다녀요 다음은 물티슈 이거 학원 선생님이 그냥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선물이야 하고 주시네 칫솔 노트북 충전기 아 이거는 그냥 그 필름 현상해야 되는 필름 아직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거 캐나다 갔을 때 이게 bath&bodyworks 에서 친구가 선물로 준 핸드크림입니다 제가 써본 핸드크림 중에 향이 제일 좋아 미친 것 같아요 다음은 외장하드 요즘 사진학원 다녀서 학원에서 항상 외장하드로 작업을 해가지고 외장하드를 꼭 갖고 다닙니다 육수 다닙니다 쓰리 이건 핸드폰 충전기 이건 제 연필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여기 앞 주머니 너무 더러워서 미쳤나봐 진짜. 이거는 수정용 팩트. 사실 그냥 모든 피부화장은 그냥 이걸로 해요. 너무 귀찮아서. 요즘에는 또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화장을 안하게 되는데, 보통 갑자기 샤니를 만날 수 있는거기 때문에 이걸 다 들고 다니기는 해요. 거울도 필요하고. 이거는 커버미 글로우 쿠션 21호. 달리언니가 공부했을 때 산 제품입니다. 이거 너무 오래 써서 여기 프린트가 다 벗겨지고 난리. 이거는 제가 4개째 쓰고 있는 제품인데, 나스 벨벳 매트 립 펜슬 크루엘라라는 색상이에요. 이거밖에 안바르잖아.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겠는 물티슈. 이거 립밥. K 득천원. 쓰레기. 이거 인공눈물. 제가 요즘에 눈이 너무 건조해져가지고, 눈 건강을 위해서 인공눈물을 항상 챙겨다니고요. 에어팟 본체 잃어버려가지고, 이거 끼고 다녀야돼요. 애플 워치. 제가 요즘에 안 끼고 다녀가지고, 그냥 가방에 이렇게 넣어놨네요. 근데 배터리가 안달았어. 배터리가. 이렇게 사람을. 지갑. 아주 슬픈 일이 있었어요. 제가 뭔가를 쉽게 잃어버리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10년? 10년만에 제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언제 잃어버린지도 모르겠는, 그런 잃어버린거에요. 제가. 그래서 너무, 나에게 너무 슬프고, 나 자신에게 되게 실망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로 너무 괴로워하니까, 그냥 갖고싶었던걸 사자. 해가지고, 이거를 샀습니다. 아무튼, 아주 슬펐지만, 극복했습니다. 땡스 비비안 웨스트우드. 샤라웃 비비안 웨스트우드. 샤라웃 비비안 웨스트우드. 끝. 아, 그리고 이 백팩, 아직 판매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매장에 제가 3번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갔을 때, 이걸 산 결정적인 이유가,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이게 마지막거였어요. 이게 DP 된 상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판매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ASMR, 이렇게 하는거 맞나요? 그냥 모르겠어.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어이가, 그냥. 내 목소리가 이렇게 크게 들리는거에요. 너무 웃기고, 못하겠어요. 되게 재미있는, 즐거운 경험이었구요. 다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약간 악마력 딸리는 느낌인데, 다시 이런 컨텐츠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하지만 뭐, 네. 노력해보겠구요. 네. 제가 재워드릴게요. 연금술사, 연금술사. 여러분들을 잠재워줄, 연금술사입니다. 더. 누가가 있을까, 누가가 있어. 네. 여기까지 나대보구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